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설현입니다 저희들끼리가 많이 되고 지금부터 오실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저희가 노래를 기외드리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눠드렸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아 지금 대답하지 마요 어쩌면 너도 나처럼 떨리고 놀라고 그럴 텐데 엔절리너스와 그 환경된 아시아 너무너무 좋은 곳 아닙니까 콘서트 그리고 또 시인분들의 강이 아주 즐겁게 아주 유쾌할 것 같습니다 갭실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입 갭실 것 같아요 제가 도전에 나갈 때 입고 나간 옷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 앱에 좀 처음 가봤어요 그날 생각나는 음식들 제일 좋아하는 것 그건 왜 저한테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저희도 소라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소라입니다 고맙습니다 소리질러 요즘 내 앞에서 몇 번 네 얘기를 들어 예쁜 사람 참 중요하고 나만 알고 싶다 나만 보고 네 커피를 조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커피좋네 전달해 주십시오. 혹시 데미지 제일 맛있는 엔젤리니스 커피를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럼요. 어마어마합니다. 어떻게 안 되는 바보란 말아 노력을 해봐도 억지로 앉아있어도 졸린걸 어떻게 아이스요? 줄었습니다. 아이스입니다. 이렇게 쉽습니다. 선물드리겠습니다. 선물 나오십시오. 저희가 싸인시디죠. 싸인시디 맞죠? 싸인시디인가요? 아마 싸인시디일걸 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직접 그내리겠습니다. 악수도 한 번 하세요. 악수도 한 번. 네 감사합니다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